한 발석이 하는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, 집에서도 할 수 있고, 이런 자세, 가장 기본적인 자세, 나무 자세라고 하는거에요. 내가 요가 전문가는 아니고, 그냥 이제 힘을 두고, 자세가 중요한건 아니고, 그냥 이 자세를 통해서 밸런스를 키울 수 있다는거지, 다리에, 안 넘어지더라구, 그리고 봐봐, 이러고나서 내가 방향을, 시선을 바꾸잖아. 예. 이 연습이 상당히, 왜냐면 시선이 바꾸는게 아까 뭐라고 했지? 서핑할때, 시선 다 돌리는거. 이게 방향전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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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균형 연습도 하면서, 이게 방향전화 연습이 자동으로. 한 입을 한번 더 쳐다듬어. 이거. . . . . . . . .